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. 대법원은 오늘 무기수 장무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에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. 장 씨는 지난 2003년 전남 진도에서 트럭을 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장 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억 원의 보험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봤고 장 씨는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. 장 씨의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고 장 씨의 변호인은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.